12월호 발매는 12월호 특집, 사진, 의로세엔 재테크로 월급바퀴를 다룬다. 과 주식 전문가, 프라이빗 뱅커, pb 등이 위험을 줄이고 기회를 잡는 투자 전략을 제시한다. 하명진 직방 빅데이터 랩자는 황금성과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는 상가와 오피스텔 투자는 신중을 기하고,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를 고려해 볼 것을 권했다. 단독주택과 지방관광도시도 주목할 투자 대상으로 꼽혔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내년 코스피를 2000선으로 전망하며, 3분기 7월을 반등시점으로 내다봤다. 현금이나 황금성 높은 자산을 들고 매수 타이밍을 노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불확실한 장제에는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저평가 된 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와 스타트업, 젊은 소비층이 찾는 상품 등에 관심 갖길 권했다. 표지 모델은 다시 리즈 시절을 맞은 배우 차화연. 1987년 드라마 사랑과 야망으로 인기를 누리다 이듬해 결혼하며 은퇴했다. 2008년 복귀의 드라마 야왕 엄마, 시크릿 마더, 현재 방영하는 하나뿐인 4편까지 여러 작품에서 입체적 캐릭터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그가 오랜 공백을 딛고 컴백했을 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도 공개한다. 화장품 브랜드 클레드벨 모델이 됐을 정도로 철저한 자기관리 노하우, 배우의 길에 들어선 딸 처제 이야기 등도 들려준다. 화장품 브랜드 클레드벨 모델이 됐을 때 두려움을 받았다.